경사로 통과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차량 앞부분이 경사로 위 정지선을 가리면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정지합니다. 채점기를 보시고 3초가 지난 후 출발하시면 됩니다. 이때 출발 요령은 반클러치를 사용합니다.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만 천천히 들어줍니다. 천천히 들다보면 차가 앞으로 움직이려는 떨림이 있습니다. 그때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후방으로 밀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.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만 천천히 들어줍니다.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만 천천히 들어줍니다.